사람 아닌 거 같아 뭐야 여기서 왔는데? 뭐야! 어 뭐야 하나, 둘, 둘, 셋 사진 한 장 볼까? 하나, 둘, 둘... 일단, 아, 아, 알았어. 좀 있을 거야? 알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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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안녕. 왔어. 고맙다. 그만해. 마저스. 내 거야. 자, 가시죠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꼭 군대 간 사람들이 다 브이를 해요. 형, 주준 형도.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와, 이거? 이게 아니라? 이걸 했다고? 지금. 와, 이거 큰일 났다. 위로 어떻게 부를 거야? 그레용으로 불러도 돼요? 그레용 괜찮지. 그레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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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도 돼요. 그렇지. 아, 위로가 많이 되네. 그렇죠? 그럼 유 로 해도 돼요? 그레유. 백종원 선생님처럼. 그레유 그레유. 아, 충청도 쪽으로? 오, 좋은 거 같아. 울어도 돼요. 그 정도까지 허용을 한다는 건 시착 허용을 한다는 거죠? 능 써도 돼, 능. 그랬다, 능. 그랬다, 능. 이렇게 해도 돼. 여기까지 허용. 울어도 된다, 너. 오케이. 입대할 때는 외박을 못 써. 꽉 찼어. 응, 괜찮아요. 근데? 슬프겠다 오면 되죠. 수료식이나? 응, 됐어. 기대하라고. 오케이, 됐어. 안녕, 나 간다. 가현의 홈. 자, 충성. 이겨! 가현의 홈. 가현의 홈. 고맙습니다. 하지만 다 한 번가. 이겨! 이렇게 하기 때문에. 자, 표정은? 표정 옹롱하게 갈게요. 네. 됐어 됐어 석췄어 어 왜 이렇게 석췄어 왜 이렇게 석췄어 왜 열심히 하네 수고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기 감사합니다.